여러분 참피디님이 이번에 간장게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?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해봤습니다. 게당 35,9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요. 이게 특이한 게 게장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계란도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배가 부르다? 좀 짜다는 의견도 있고 뭐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과연 제 입맛에 정말 딱 맞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게장 속을 보여드릴게요. 오 계란이 들어가 있어. 계란 4개. 반숙으로 잘 익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짜요. 김도 두 개 줘요. 36,000원에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요? 내돈내산. 두 번째 것도 미쳤어. 세 번째 거 성공. 오늘은 사이다. 한번 짜볼게요. 미쳤어. 미쳤다. 진짜 게 자체가 너무 맛있어. 한입 내려갈까? 네andel. 계란 프라이. lement of sea. Rochester. 미칠맛 미쳤어 김 김이랑 먹지마요. 김은 아니야. 게장 맛이 무척 계란이랑 김 진짜 화날 정도로 맛있어 마지막은 게닥지장 밥의 게닥지 밑에 옆에 알이 진짜 한 바가지가 쌓여있어 거기에 김 계란후라이 마지막으로 참기름 이거거든 기절